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요즘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 뭐 당연히 뭐 코로나19가 제일 세계적으로 큰 이슈겠지만 국제 이슈야 코로나19는 코로나19는 그 없어질 때까지 모든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할 그런 이슈이구요 그럼 이제 코로나19를 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음 오늘 다루는 이 주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미얀마가 또 2021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도 한 우리도 이제 한 40년 넘었어요 41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그 민주화 혁명 성공한 건 아니긴 해요 성공한 건 아니긴 한데 그때 흘렸던 피의를 토대로 우리에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러긴 또 7년이 걸렸네 5.18에서 6월 항쟁까지 그 전두환 정부의 그 7년 음 어쨌든 그런 점도 있었고 미얀마의 이번 이 상황이 몇 년을 갈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미얀마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오늘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구요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한 몇 부가 걸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음 한 일단은 내 의도는 한 4부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의 분량이 그 얼마나 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PPT 분량은 50쪽이구요 준비한 PPT 분량은 50쪽인데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얀마의 역사 음 일단 1부는 2020년까지의 미얀마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컨텐츠에는 2021년에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아직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되면요 이 민주화혁명과 관련된 후속 컨텐츠가 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뭐 대통령 등을 지금 구금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전세계적으로 이건 국제적인 질서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구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될 점이 우리가 학교 달렸을 때는 동아시아 역사 과목이 없었어요 동아시아사 교과가 생긴 것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역사와 관련된 정보는 좀 몇 가지 용어나 뭐 아니면 그 개괄적인 설명이 뭐 여러분들한테 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나도 이제 최대한 한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고 가길 바랄게요 동아시아사 요즘 배우는 학생들은 뭐 어떨지 모르긴 하겠는데 자 그래서 이때 미얀마 연방공화국에 대해서 국고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5,480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단 남한 기준으로는 조금 많죠 남한보다는 조금 많아 남한이 5천만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수도가요 원래 이제 옛날부터 양곤이었는데 2005년 쯤에 이제 핀만하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2006년에 도시 이름을 내피도로 바꿨어 그래서 수도가 이렇게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독재정부다 보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이제 랭킹을 측정하는 167개국 중에서 135위에요 형식상의 대통령은 있기 때문에 꼴등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GDP가요 그 GDP가 707억 1500만 달러로 그 2018년 세계 72위 그리고 1인당 GDP가 이제 1388달러로 2018년 세계 156위인데 이 정도까지 랭킹 올라간 거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좀 오늘 후반부에 좀 다룰 얘기긴 한데 민족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범아족이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시안족도 있고 카렌족도 있고 라카인족도 있고 몬족도 있고 뭐 기타 소수 민족들까지 민족이 구성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게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좀 분쟁 요소가 좀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도 비중이 소승부의교 쪽에 좀 많이 몰려있어요 동남아시아 쪽은 이 스리랑카 쪽에서 영향을 받는 소승부의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승부의교 비중이 87.9%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개신교 등등을 포함한 그리스도교가 6.2% 그리고 이슬람이 4.3% 동남아에서 이슬람권 국가도 꽤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는요 그 미얀마 국적이 그러니까 미얀마 국적인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할 때는 비자가 필요해요 무조건 비자 발급을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적인은 미얀마를 갈 때 30일, 한 달까지는 비자 없이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여권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권이 사실 꽤 좋은 거야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서로 혜택이 똑같지가 않잖아 그 대한민국이요 러시아 국적인이 미국 갈 때 비자가 있어야 되고 미국 국적인이 러시아 갈 때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이든 미국 러시아 동시에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국제적인 위상이 꽤 좋다는 거요 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미얀마 그 옛날 나라 이름은 버마이긴 해요 그 드래곤볼의 그 부르마하고 철자가 똑같은기는 한데 민족 구성에서 버마족이 비율이 제일 높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버마 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자기네를 버마 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민족 구성이 버마족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버마 라는 나라 이름으로 부르기도 참 이게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 민저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게 미얀마라는 나라 이름이 군부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버마 라는 나라 이름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 인도 문화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 세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거든요 뭐 그런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긴 해요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중국이랑 인도의 좀 중간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비행기도 좀 그 직항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물론 직항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직항이 아니라 인도까지 환승 비행기 타고 갈 경우 이제 보통 환승 비행기로 타고 간 사람들이 거치는 곳이 태국이에요 태국이 그 방콕을 거쳐가지고 가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 태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항공사가 그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보통 방콕을 거쳐서 가기는 했어요 그렇고요 자 다음 그래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 퓨족이 있어요 근데 퓨족은 이제 미얀마 거의 태초의 그 민족이고 지금은 세태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퓨족이 되게 특이한 게 완전히 불교 국가여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7살에서 20살까지 일종의 초중고 과정을요 그냥 절에서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기숙학교로 통째로 초중고를 초중고까지 그냥 공동생활을 해버리니까 몰라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승리화가 되는 사람들은 승리화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썸 타는 일은 어떻게 규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그런 절에서 생활을 템플스테이 이런 걸 안 해봤으니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운남성에서 이족하고 백족이 세웠던 남조라는 국가가 있어요 중국의 남북주시대에 그 남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조의 확장으로 인해서 피의족이 세퇴를 했고 근데 이때요 원래 운남성에서 이족하고 백족 말고 버마족하고 타이족이 이때 동남아시아로 이주해서 버마족은 지금의 미얀마이 타이족은 지금의 태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9세기쯤에 정착을 했어요 9세기면요 이제 중국 운남성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중국 당나라가 좀 안녹산에 난 이후에 좀 쇠퇴하고 있는 시기죠 9세기면 9세기 말에는 황수에 난 일어나고 어쨌든 그 시기에 이주해서 정착을 했다 당나라가 그러고 보면 지금 중국 소수민족들이 있는 그 영토 이런 땅까지 당나라가 다 커버를 했었거든요 당나라가 그랬었는데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이때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버마족은 미얀마 중북부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버간 왕조를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간 또는 파간이라고 부르는 이 왕조가 한 대충 한 240년 정도 전속했던 왕조인데 그 전까지 그 전에 왕조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버간 왕조의 존재감이 드러난 게 이제 1044년인 거예요 이 아노야타 왕이 제위를 할 때 버마족의 전통신앙은 이제 나신앙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신앙이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시기에 소승불교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원족이 살고 있는 도시 타톤 했다가 아 우리 좀 불경 좀 가져가면 안 되겠나요 했는데 얘네가 거부한 거야 그래서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뺏어와요 불경은 그냥 삥 뜯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남쪽에 몬족하고 계속 대립을 해가지고 19세기까지 버마족하고 몬족하고 계속 전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의 무역망이 쇠퇴를 해요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그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1200년대 초반 이때는 거의 국고가 바닥날 정도로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중국이 그 금나라하고 남송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 또 이 1200년대는요 북쪽에서 몽골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좀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좀 외교가 많이 침체됐던 시대예요 동아시아 자체가 그래서 그렇고 이제 나덕마왕 때 국고가 바닥을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우즈나왕 시대 때는요 그 나라가 어찌 돌아가든 그냥 냅뜨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야자틴잔이라는 권신이 꼭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누군가 실권을 잡고 나라를 그냥 휘둘르죠 그런 권신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자틴잔이 다음 왕도 그냥 정해버리는데요 원래 타이투라는 태자가 있었지만 첩수생의 나라티아파티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라티아파티는 약간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좀 독립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야자틴잔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라티아파틴은요 이때 이제 이 시대에 그 몽골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게 돼요 어쩌면 이제 이 버간 왕조가 세퇴한 게 결국은 이제 몽골 때문에 세퇴를 한 건데 이제 1200년대 후반에 당시 몽골의 황제는 이제 원세조죠 쿠빌라이죠 쿠빌라이 간이 그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랬듯이 이 버간에도 이제 신종 요구를 한 거예요 군신관계 그랬더니 이 버간 왕조는요 몽골의 사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중국 운남선은 운남선을 한번 확 때려 이길 리가 있겠나요 당연히 지쳤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티아파티가 안되겠다 항복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1287년에 항복을 하러 가요 항복을 하러 가고 이 과정에서 왕자였던 티아투가 암살을 해버려 콩가루 주반이죠 근데 이 1287년이란 식이면요 1270년에 그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그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1271년에 몽골이 국호를 원을 하고 중국식 국호를 정해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1279년이었나 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한 그때쯤에 남송이 망해요 남송이 망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니까 그때 이제 쿠빌라이가 있을 때면 몽골이 가장 전송기일 때잖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법안이 이제 분열되요 북부지역은 원나라가 직접 통치를 하고 음 이제 원나라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시안족이 몽골의 남하를 저지를 해요 그래서 시안족이 왕국을 세우고 또 남쪽은 이전까지 범하족하고 대립을 했던 모은족이 아예 몽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웠죠 음 그래서 이제 이 분열시대에 그 원나라가 백년도 안가잖아요 음 몽골 제국이 거의 백년 갈락 말락하다가 이제 1300년대 한 중후반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원장의 명나라가 일어나는데 명나라의 상대로 중국 운낭성을 또 공격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때 전쟁이 일어난 걸 계기로요 이제 1400년대 명나라가 보복을 해요 1444년 1446년대 명나라가 보복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영락제 시대는 아니고요 영락제 아마 다음 황제나 다음 다음 황제일 거야 음 명나라의 영락제 같은 경우는 조선 태종하고 제2시기가 겹치거든요 음 근데 저때는 이제 조선의 세종시대니까 그래서 이때 잉화는 명나라 속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안족이 다시 잉화를 멸망을 시키고요 이 과정에서 버마족은 얘들의 속국이었는데 버마족이 독립을 해요 음 그럼 이제 남쪽 남쪽은 어떻게 되냐 포르투갈이 오게 돼요 이 1498년에 인도양으로 진출하죠 포르투갈이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1492년이 콜롬버스가 그 신대륙에 처음 그 도착했던 시기예요 1492년 그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히스파니올라섬에 표류를 했죠 뭐 어쨌든 그 아니 산타마리오가 크리스마스에 침몰했지 음 그래서 그 1498년에 그 포르투갈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인도항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인도양에 진출을 해요 바스코다 가마가 음 이때 인도양에 진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스페인은 저기 대서양 쪽으로 건너가고 포르투갈은 그 전에 남아공에 그 희망봉 있죠 거기를 이제 그 희망봉 찍고 그 희망봉 찍고 인도양 쪽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이때 그 포르투갈이 이쪽 근처에 개척을 해놓고 1511년에 말라카를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툰구제국 따빈슈에티가 즉위를 해서 따옹우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이제 포르투갈이 인도양 쪽까지 오니까 이때 포르투갈 용병이 이때 고용이 돼요 그래서 남쪽은 병합을 하고요 북진 과정에서는 이제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왕비도 싸웠다 그래요 왕비가 전사를 해요 응 몬족이 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제 그 따빈슈에티도 범하로 돌아온 다음에 포르투갈 용병 근지장교하고 이제 친교 과정에서 그 침묵과정에 침묵질할 과정에서 사냥을 하다가 암살이 돼 근데 나라가 망하진 않는게 이복형이 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켜요 몰라 무슨 서열 문제 때문에 이복 동생이 먼저 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이복형자는 그래도 사이가 좋아서 동남아 사이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때 구축이 돼 그 다음에 그 아유타야 하고 전쟁할 때 왕비가 죽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공격을 해서 그 항복을 받아내고 나중에는 아예 강제로 동맹을 해져요 란쌍도 정복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복형 버인나웅이 죽어 응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응 이때 이때 아유타야의 퇴자였던 나레스원이 그 이리저리 그 또 전쟁을 벌이면서 버허마가 세계지역을 분열한 거야 그러니까 버인나웅이 살아있을 때는 깨깨하고 있다가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나레스원이 인과를 공격을 하려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때 공격당하지 않았던 인과는 다시 일어나서 그 미얀마를 다시 통일해서 이때를 그 후기 따옹왕왕조 부흥 따옹왕왕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태국의 북쪽지역에 있던 란나왕국을 이때 다시 정복을 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본족 1740년에 범하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때는 프랑스가 이미 와있어 응 프랑스는 이미 그때 그 인도차이나 반도 이때 와있었고 나중에 그 마카오에 그 파리외방선교회 그것도 만들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1752년에 잉화가 함락이 돼요 응 자 그 다음 이제 꼼바우스대 그 슈웰버의 영주여가 영주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해서 왕융국을 세우고요 이 범하족이에요 그래서 몬족이 수도로 삼고 있었던 도시를 다시 합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범하족하고 몬족하고는 계속 이게 그 왔다갔다 대립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시기까지의 역사는 응 또 몬족하고 전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왕이 직접 출전을 했다가 포탄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죽어요 그 오발사고로 조심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비신 이라는 왕이 다시 아유타이를 침공을 해가지고 아예 이때 아유타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이제 그 나머지 영토 그러니까 수도는 함락시켰는데 나머지 영토를 병합을 못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청나라 건증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그 그러니까 청나라가 1644년에 이제 명나라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이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에가 그 직전에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홍타이지가 죽는데 홍타이지 죽고 다음 다음 황제가 아마 강의제일 거야 강의제 옹정제 권융제 그 백년의 그 치세 딱 그 권융제 치세 시대에 딱 그 맞물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유타야의 영토를 계속 그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 국경하고 그 겹쳐버려가지고 결국 청나라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결국 완전하게 합병을 못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도파야는요 나중에 시아미라는 국가랑 대립을 하는데 무려 14만 명의 대본으로 침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요 14만 명이 괴멸되면 이거는데 그쵸 그 다음에 결국 그때 병합했던 아라칸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띡 그 자립을 못해가지고 옆에 인도로 도망가버려요 이때 인도는 이미 세포의 항쟁 이후 영국 영국 통치하에 인도제국이 되어버리거든요 응 영국형 인도제국이 되어버리는데 그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제국 황제를 겸하죠 응 그래서 한 1948년까지 영국 국왕은 인도제국의 황제를 겸해요 응 그렇다고 하고 이제 버마족 음 버마족은 음 국경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그 부족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영국하고 또 충돌을 하게 돼요 응 또 충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기도가 즉위한 다음에 결국 아홈이라는 왕궁 여기는 또 태국계야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태국하고도 또 계속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태국이요 그 동남아에서 은근히 국력이 셌던 나라예요 뭐 그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버마가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벵골을 공격한 사이에 그 영국이 그 버마 남부에 이 상륙을 해서 빈집 터리를 해버려요 응 그러니까 벵골은 벵골은 그때 영국령이었거든요 그 벵골만 그때 영국령을 공격하러 간 사이에 영국이 반대로 빈집 터리 온 거야 응 그래서 이때 져가지고 아라칸하고 테나세림 이라는 지역은 영국이 넘겨버려요 그 다음에 1852년 또 영국한테 져가지고 버마 남부지역을 또 영국이 또 넘겨 그 다음에 1885년에는 아예 만달레이가 함락이 돼가지고 그 영국령 인도제국에 병합이 돼버려요 응 그래서 이때 이때 이 미얀마의 중심도시는 이때부터 양곤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꼼바왕왕조 최후의 군주였던 티바는요 라트나기리라는 인도의 서부지역에 유폐됐다가 죽고요 자 반대로 인도 무구르 제국의 최후의 군주는요 그 바하두르 샌데 이 사람은 반대로 미얀마에 유폐됐다가 죽어요 서로 영향력이 없는 영토를 떼버린 거야 이렇게 응 그래서 이제 인도제국으로 통합돼있던 시대 1885년에서 1942년까지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는 이제 미얀마가 그 당시에는 인도 바로 옆에 붙어있었으니까 그 미얀마에 인도제국 영토로 병합을 해서 활동을 해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 그 그때는요 방글라데시까지도 인도 영토였어요 음 나중에 방글라데시는 인도가 독립할 때 이제 파키스탄으로 나뉘었다가 파키스탄이 동서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가 된 거야 음 어쨌든 그래서 그 서로 붙어있는 나라여가지고 아예 영국이 그 인도제국으로 그냥 통합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때 미얀마의 왕정하고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고 옥좌를 인도의 그 콜카타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때 영국이 저지른 그 약간 병 병 병크가요 그 미얀마 종족들 그동안에 이제 생활하던 영역표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역표시해놓은 거를 무시를 해놓고 경계선 다 지겨버리는 거야 그 유럽의 열강들이 그 아프리카의 그 국경을 국경선 완전히 그냥 그 지도했다가 자대고 찍찍찍찍찍 그은 거 알죠 그 뭐 동이 몇 도 뭐 북이 몇 도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음 그런 거 기준으로 그냥 자대고 그냥 뚝뚝뚝뚝 그어버린 거예요 그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그 경계선을 다시 편성을 했다 보니까 음 그래서 버마족은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고 이때 다른 소수민족들한테는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버마족하고 다른 소수민족들하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경제는 인도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경제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인도는 그 동인도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동인도 아 동인도회사를 폐지됐지 무거제구마 하면서 그 어쨌든 그 동인도회사로 그 기반을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버마족은요 버마족하고 꺼인족을 이 삼각주 지역에서 계속 그 농사만 짓게 한 거야 산업파를 안시키고요 영국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1930년대에는요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세계에서 싸이수출국 1위가 돼버린 거야 자 여기서 싸이수출국 1위가 됐다?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 다른 열광들한테 다 쌍값에 팔려나갔다는 거지 헐값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런 버마족만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는 자치권을 주고 하다 보니까 버마족하고 소주민족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어쨌든 근데 이제 1937년 그 영국이 그 인도 인도제국하고 그 좀 분리통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좀 자치권을 주는 식으로 응 그래서 인도제국하고 좀 통치 방식을 좀 따르게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이 버마 사람들은 인도가 아니 그 영국이 우리를 완전히 독립시켜주지 않는다 해서 이게 노리고 있다가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1942년엔 진주만의 기집을 하면서 그 전선을 확대를 시키죠 그래서 전선이 태평양으로도 간 것도 모자라서 인도양까지 와요 응 그래서 이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중국의 영토를 넘어서 뭐 베트남 미안나 이런 데까지 다 넘어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일본은요 그 버마의 남부 이제 본족이 통치를 하던 남부 일부 영토는 태국이 먹으라고 냅둔 거야 태국하고 힘을 합친 거 일대 왜냐면 태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가 안되고 그 독립국으로 남아있었어요 왜냐면 그 미얀말에 영국이 먹고 그 베트남에 프랑스가 먹었잖아요 그 가운데 완충지대로 태국은 납둔 거야 이거는 사실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 수단의 파슈다에서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수단은 프랑스가 영국에 양보를 한 대신에 이제 이쪽도 그 충돌지역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태국은 우리 둘 다 먹지 말고 냅두자 합의를 보고 그러니까 태국은 자기네 국력이 세다기 보다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립지대로 남은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그 일본이 만주사변으로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만들었듯이 미얀마에다 또 범하국이라고 괴뢰국가를 만들어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저기 만주국에는 청나라 마지막 왕지였던 푸위가 제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빠마오라는 사람을 괴뢰국가의 원수로 형식상으로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범하인 관점에서는 얘는 친일파인 거야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범하족도요 처음에는 일본이 여기 범하까지 오니까 막 그 뭐 텐노하이카 반자이 하면서 일본을 막 환호를 하는 거야 음 일본을 막 환호하면서 그 아시아의 구세주다 영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나 뭐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범하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빅렷을 날렸을 거예요 음 그런데 범하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1942년 이후 그 일제의 잔혹한 행위를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혹시 그 드라마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여명행인데 눈동자라고 그때 이제 체시라씨가 그 강제로 그 위안부로 끌려와가지고 그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죠 체시라씨가 그래서 그 일본이 위안부를요 그 위안 위안소를 한반도에다 놓질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 있던 그 여성들을 강제로 저기 끌고가요 그 위안소가 위안부들이 머무는 그 위안소가 설치됐던 자리가 이 동남아 전선 막 이런 데예요 동남아 오키나와 뭐 이런 등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범아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확히 몇 명이나 있는지는 정확한 수치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범아까지 가서 희생됐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다 이거는 여기서 기억을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그 범아 사람들도 그 강제를 동원을 했겠지 여성들을 이런 자독한 행위 범아족은 반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 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30인의 동지가 결성이 돼요 아마 이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아홍사니까 그래서 원래 이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은요 일본에 처음에는 협력을 해요 영국이 하도 그 그동안 통치를 하던 그게 눌렸던게 있으니까 근데 일본이 더 잔혹한 만행을 저질리니까 영국이 그 반격을 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영국 변호로 갈아탄다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거는 기무라 헤이타로 라는 사람이 이 미얀마 관련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얀마 죽음의 철도 뭐 이런거 만들어놓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다가는 내가 안적어놓기는 했는데 그 일본군 위안부 등 얘네도 위안부 있어요 음 여기 일본군에도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에 미얀마에도 있으니까 음 여기도 위안부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미얀마에 갔을 때 친일과 관련된 발언을 한다든지 김원월이 입고 간다든지 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신변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 가서 막 그 일본을 거의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뭐 그러면요 가서 맞아주기 딱 좋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1945년 그 8월 15일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항복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8월 15일에 대한동계 만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1945년 그 9월에 공식으로 이제 그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1945년 9월에 끝났는데 그 1945년 5월에 그 일본이 이때 철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이미 5월에 철수를 해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때 영국이 다시 들어와요 영국이 다시 들어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30인의 동지 이들이 이때 영국편으로 갈아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인의 동지가 영국으로 갈아탔다는 이유 때문에 영국이 야 우리 니네 승전국이잖아 우리랑 같이 싸우니까 좋았잖아 하면서 그 독립을 바로 승인하지 않아요 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그 윌슨 대통령이 주창을 했던 그 민족 자결주의 이것 때문에요 그 윌슨 윌슨에게 민족 자료주의를 여기다 써먹는 거야 어쨌든 근데 이때 독립투쟁도 하긴 했는데 반파시티 반파시티 인민 민주동맹하고 발음이 어려워 그럼 이제 여기도 공산당이 있는 거야 당연히 베트남에도 공산당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소수민족 갈등까지 있었던 거야 여기도 이념 갈등은 어쩔 수 없었나봐 자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아웅산이 직접 런던까지 가서 이제 영국 총리랑 직접 협상을 해요 자 이때 협상했던 총리는 윈스턴 처칠이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은 1945년 총선 때 한번 져요 그래서 그때 보수당이 한번 져가지고 잠깐 총리직을 쉬다가 그 이때 그래서 잠깐 다른 총리가 있다가 그 그다음 총선 때 다시 복귀를 해요 어쨌든 이때 아웅산이 협상을 했던 총리는 윈스턴 처칠이 아니었다는 거 몰라 처칠이었으면 처칠이었으면 과연 이 독립을 승인을 해줬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인도가 1947년에 그 인도연방 파키스탄 그리고 뭐 그 스리랑카 뭐 등등 이렇게 다 분열돼서 독립을 하잖아요 인도는 이때 분열돼서 독립을 하고 음 1948년에는 음 이제 버마 연방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는 그 독립한 날짜가 1947년 그 8월 15일 그때 영국이 인도 독립을 승인을 해요 음 그렇고 어쨌든 근데 인도는 종교 때문에 인도 이 인도는 종교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면요 이 미얀마는요 이제 민족 분쟁이 좀 심각한 거야 근데 인도는 이 종교 때문에 갈라지는 게 인도는 그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민족 간의 근쟁은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버마 버마 연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영국으로부터 이 독립 승인을 받아 승인 받고 나서 1948년 8월에 총선을 해요 근데 이제 총선을 하고 7월에 회의를 하는데 이때 이때 아웅산도 암살되고요 그 뭐냐 그리고 내각 유원들도 암살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40인 동지들 중에서 이제 총리가 선임이 돼가지고 미얀마 연방을 수입하고 의원 내각제를 수색을 하는데 그 중앙정부가요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뺏어버려요 결국 여기는 민족분쟁인 거야 인도는 종교분쟁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여기서 봉기를 해가지고 연방제가 그 무너질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분쟁도 있고 정당들 경쟁도 있고 뭐 부정부패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이거는 그냥 그 그냥 내전인 거예요 응 종교분쟁도 있었어 당연히 그러니까 낯신앙이라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국교화를 하면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종교를 그래 종교 풀어줄게 하니까 이 불교 승려들이 갑자기 아니 우리가 국교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의 그냥 내전 상태였다 보니까 정부는 거의 수도 이외에는 영향력이 없는 거야 반군이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데이 윈이 그 1962년에 군부 쿠데타를 익혀요 자 우리나라 5.16 쿠데타가 1961년에 일어났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는 그 군사 쿠데타 이후 대통령제로 들어갔지만 범안은요 사회주의가 돼요 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대가 돼가지고 그 원래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난 계기는요 의회에서 하도 이제 문제가 나니까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자치권을 줄까 말까 하고 합의를 보던 사이에 이 쿠데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소수민족 지도자들도 체포가 되고 옛날 정부 인사들도 체포가 돼요 그 그러니까 다 없었던 일이 된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 개혁당이 나오고 유일한 합법정당이 된 거예요 그 공산당이 음 그래서 이때부터 범안은요 총선에서 BSPP의 승인을 못 받으면요 아예 선거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당 누구 뭐 어느 정당 누구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경선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경선에서나 할 짓을 총선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이제 이 네이윈 정권은 이제 범하적 우선주의 하고 반의세 그래 이건 좋아 근데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그동안 이제 자기네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그 자기네들을 억눌렀던 친형파 친일파 다 죽여 음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요 범하 사람들이 그동안 영국의 영향으로 나름 서구의 문명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하 사람들은 인도로 도망간 거야 인도 상인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화교들 네 중국으로 돌아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경제적인 영향력이 꽤 있었던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자금이 유출돼가지고 자주 경제정책을 이제 안 먹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회가 한 차례 해산돼요 이제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외국인들의 투자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1974년에 우탄트라는 학생이 죽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투쟁을 하다가 죽었나봐 그래서 이 장례식을 계기로 이제 학생들 중심의 반군부 투쟁이 일어나요 그 결과 1987년 범한은요 유엔으로부터 세계 최빈국 국가로 지정되는 굴욕을 맛보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내 위인이 1981년 우산유한테 야 니가 대통령해 하고 이제 뒤에서 더 무서운 거야 뒤에서 권력 행사하는 게 대통령을 좌지우지 하는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987년에 그 화피해가 무효화가 되고요 그 약간 이런 각종 조치에 대항을 해서 1988년에 반군부 투쟁이었던 그 유명한 8888 항쟁이 일어나요 이 8888 항쟁 때 이제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소지가 이때 드러나게 되지 근데 이 과정에서 학살의 참상이 세계의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국가 법질서 회복위원회가 나오고요 이때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뀌게 돼요 군부에 의해서 자 근데 이때 이제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그 되면서 아웅산 수지가 그 아웅산 수지가 이제 그 주도를 하는 그 1990년 총선 이때 국민 민주연합이라고 이제 아웅산 수지가 창당을 했던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의석을 그냥 거의 싹쓸이란 거예요 응 그리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권 군부 세력이 이 선거를 이 선거는 무효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도 강남 가면요 그 작년에 4월 13일 총선 4.13 총선 그거 그 무효라고 막 그 시끄럽게 외치고 다니는 놈들이 있는 거 알아요? 지금도 그 강남 강남대로 가는 더 기분 나쁜 거는요 강남대로에 이제 그 뭐냐 강남역 그 5번 출구 그쪽에 내가 통학버스 탔던 자리가 있어요 학교 통학버스 탔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기분 나쁜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꼭 그 약간 내가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골목길로 돌아서 간다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때 아움산 수지가 그 가택연금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미얀마가 얼마나 탄압이 심했냐면요 그 2005년까지 웹 호스팅 개설이 안 될 정도의 탄압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MBC에서 그 버라이어티 교양예능 그 느낌표 할 때요 이제 박수홍씨랑 윤정수씨가 그 아시아시아라는 코너를 한 적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박수홍씨가 고등학교 선배긴 한데 그때 그 윤정수씨가 그 미얀마 쪽에 그 가족 방문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그 방송 제작진 일부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응 제작진 일부가 못 들어가서 그 그 그 그 그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첫 번째 시도 때는 그 그 노동자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그때 윤정수씨가 그래서 몇 달 뒤 이제 그때 그 뭐 비자 문제 이런 거 다시 해결을 봐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시 그때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프로젝트도 한 번에 제대로 못했을 정도인데 응 그 정도로 탄압이 심했대요 그 아시아 아시아 했었을 때가 아마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응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응 그거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안족이 동기분동을 제압 제압을 해버려요 시안족이 한 번 동기분동을 일으켰는데 소수민족은 그냥 탄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수도로 옮기는데 이제 핀만화로 옮긴 다음에 이름을 내 피도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도로 옮긴 게 그냥 점쳐서 옮긴 거야 응 불교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각종 국제기구들이 막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다가 풀었다 했다가 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현재 미얀마의 이 탄압 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요 응 근데 반대로 아세안에서는요 미얀마를 신규 가입을 시켜요 약간 이거는 그 동아시아 쪽 그 라인이라서 약간 미국하고 좀 다르게 가는 측면이 있어 자 미얀마가 이렇게 독재가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배후에 중국이 있어서 그래요 중국이 미얀마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가 있죠 인도 인도가 또 옆에서 또 개입을 해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미얀마 군부가요 그 미얀마 군부가 계속해서 독재를 유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2008년에 사이클론이 한번 왔다 간 거야 이 자연재해 때문에 국가 이 경제가 위기 처하니까 야 우리 좀 도와줘 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깽깽한 거예요 그래서 군부가 나름 그 그래 민주정으로 이왕해줄게 총선에 하는데 주도는 또 집권 군부가 주도를 해 그래서 이 총선을 한다고 해서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때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뀌고 그동안 독재정치를 했던 탄슈에가 퇴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테니세인이 대통령을 즉 취임을 하는데 그 문제는요 이 총선 과정에서 여당만 해요 그리고 테니세인도 역시 탄슈에 정부에서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야 그 우리 6월 항쟁하고 똑같아요 그 6월 항쟁 때 그 전두환이 다음 대통령 출마 안 하고 그 이제 노태우 씨를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내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노태우 씨가 그래 직선제 할게 전두환 씨가 발표한 게 아니고 노태우 씨가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권 단위라 못해가지고 결국 여당이 이긴 거예요 민주정의당이 그래서 우리 그때 6월 항쟁 때 정권교체 못했잖아요 그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민주정부 강요들도 군사정권 출신이었고요 그 군부독재정권 때문에 국민들도요 이 독재정권이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있어가지고 너무 순종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지친 것도 있어 자 그래서 앙선 수치가 보궐선거 하려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기는 해요 근데 보궐선거에서 이제 승리해서 의원이 되지 자 그러다가 2015년에 드디어 자유총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일제히 그냥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 주의원 지역의원 민족대표 두 뽑은 거야 근데 이제 소수민족들하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일부 선거고는 못 뽑았어요 그래서 음 민족주의 민족동맹이 그냥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웬일로 대통령하고 군부가 선거고 결과를 인정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16년 앙선 수치의 대학 동문인 틴쪄가 대통령의 지명이 돼서 대통령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앙선 수치가 자기가 대통령을 안하고 다른 사람은 대통령을 했느냐 이거는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앙선 수치의 남편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수치가 영국 유학 가서 결혼을 해요 영국 유학 가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두 아들이 영국 국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얀마 헌법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배우자와 가족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앙선 수치는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가 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었던 방문객 신고 제도가 이때 철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하고 관련됐던 기업을 제외했던 그 나머지 경제 제재가 이때 풀려요 음 그리고 이제 민족들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정부군하고 방군하고 2018년에 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첫 민주화 총선이 열려요 물론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일부 선거군은 투표를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때 총선에서 당연히 그 NLD 여당이 이겨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라칸 방군 지역에서는 안된다 우리 선거 다시 해라 이런 요구가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좀 그 좀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조금 미완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